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디모드는 골로스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이와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이와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이와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이와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이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꽃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끄러 말미암고 그를 이와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 신자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이와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이와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와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함이니 이를 이와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세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이와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제의로 마음의 유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치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래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삼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목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오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이라. 골로세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엣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헤매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사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평강을 이와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정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 이라. 골로세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이와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야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예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나니 저희는 할래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이와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이와여 예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헤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이와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하나느니라.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하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기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기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악기뿌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나느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이스라엘